자, 마지막 13번째 퍼즐입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조사관인 클레이그가, 클레이그 역시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모든 방문객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며칠 지나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커플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타입인지 다른 타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는 다른 타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한 명은 데이 나이트이고 한 명은 나이트 나이트에요. 다른 타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펙트 클레이그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입니까? 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 클레이그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낮인가요? 밤인가요? Welcome to our edition of Tiny Desk Concerts. We are the legendary Moonshpoo. My name is Watslow. Let's get into it. One, two, three.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어려웠어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판단하셨나요? 자,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분쇄를 볼까요? 자, 첫 번째 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만약에 지금 크레이그가 만난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부부고 부부를 만났습니다. A와 B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A와 그리고 B를 만났습니다. 자, 크레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A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A, B, C. A가 C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배우자는 서로 다른 타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니까 이 말 It is now a day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여전히 A가 C에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B가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B가 C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화 첫 번째 대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한 사람을 A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 사람이 A를 말하는 A라는 사람이 C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C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 It is now a day 라고 하는 말은 A가 다시 재차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말을 했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놓죠. 첫 번째 경우 해서 이 경우 A가 바른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if A is true 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A가 false 인 경우죠. 여기서 false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합쳐놓을까요? 이렇게 합쳐놓겠습니다. 자 A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면 서로 다른 타입이란 말이에요. 다른 타입이니까 A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B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다른 타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사실이고 또 이 경우 이걸 또 A가 한 말이죠. A가 한 말 It is now day 라고 하는 말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day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day가 말 night가 아니라 da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B가 이 말을 했다 그러면 B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night가 되죠. 그렇죠? 이 사실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A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가 하는 말이 A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다른 타입이 아니라는 것 말이고 그죠? 같은 타입이란 말이죠. 같은 타입이라고 하면 A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B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겠죠. 그죠? A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B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A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B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night가 되고 day가 아니라 그리고 이 경우에도 nigh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A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A가 하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이니까 day가 되고 그죠? 그리고 B가 하는 말은 반대니까 day가 아니라 night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A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now day it is now day 라고 하는 말을 A가 하던 B가 하던 다 거짓이니까 둘 다 night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문제는 A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A가 대답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크레이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B가 대답을 했다고 하면 nigh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크레이그가 누구 뭐라고 했나요? it was day 인지 night인지 알 수 있었다고 됐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대답은 누가 했단 말이죠? B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night란 말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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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